안녕하세요 베스트 김지인입니다 그냥 안 줄 거잖아요 들어와 아 베스트이랑 경쟁구도인가요? 오케이 선물 안 주겠다는 거야 안 주고 싶다고 얘기하세요 안 돼 거리라니 나 이거 어떻게 내가 유시나 뭐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제발 제발 유현아 유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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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 대박 이게 뭐야 와 유시 나왔어 유시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뭐요? 안녕하세요 근정만랩 나무 긴베스트리입니다 당신은 행운의 예스배를 획득하셨습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은 예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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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든 이 배를 가지고 다니면 긍정의 힘이 불끈 나무 기운이 솟아나요 2021년 신축년 한 해 당신에게 기분 좋은 일들만 가득하길 바라며 예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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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저는 이거보다 뭔가 새해 맞아서 이렇게 게임을 했는데 유수로 이긴 게 더 기분이 너무 좋은 거 같아요 여러분은 2020년 한 해 잘 보내셨나요? 저한테는 좀 아쉬운 한 해였는데 이렇게 2021년 새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승리와 함께 시작한 저는 더 행복하고 따뜻하고 좋은 한 해를 만들어 보려 합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그런 한 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고 코로나 때문에 많이들 힘드실 텐데 다들 마음 건강 몸 건강 잘 챙기시면서 올 한 해 잘 시작해 보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þ 저는 베리에 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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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